한국과 이탈리아가 관광 분야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최근 다니엘라 산타케 이탈리아 관광부 장관이 방한해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는데요. 코로나 종식 후 첫 장관급 인사 방문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문다이 기자입니다. 다니엘라 산타케 이탈리아 관광부 장관을 필두로 한 이탈리아의 대규모 경제사달단이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의 양국 관광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첫 장관급 인사 방문으로 이탈리아가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한 투자의 원동력으로서 관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관광은 한국과 이탈리아 간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는 전략적 협업 분야. 지난 2019년 100만 명 이상의 한국 관광객이 이탈리아를 방문했고 지난해 한국을 찾은 이탈리아 관광객은 2021년 대비 340%, 이탈리아를 찾은 한국 관광객은 1,129% 늘었습니다. 특히 방한 관광객의 증가폭은 업계 평균을 상회합니다. K-드라마와 K-POP 등 한류 열풍으로 인한 것으로 한국 관광의 성장 잠두력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수치입니다. 산탕계 장관은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만나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양국의 방문객 수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한국 관광객 맞춤형 상품을 개발기로 했습니다. 또한 오창리 한국여행업협회장, 조원태 대한항호 회장 등과는 양국 간 항공노선 증설과 관광지 다양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정 성수기에 집중되는 관광을 분산하는 탈계절화에 나서는 겁니다. 한편 산탕계 장관은 보티첼리의 비너스를 가상 인플루언서로 활용하는 이탈리아 관광부의 캠페인을 소개하면서 이탈리아 관광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이탈리아 사절단의 방안은 내년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40전을 앞두고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델리TV 문다혜입니다.